네 다음 게스트 트롯트 가수입니다 네 큰 가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 트롯트 가수 한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VX 쇼케이스에 축하 공연으로 이렇게 초대해 받게 되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뉴타TV 처음 오거든요 근데 이런 무대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강남역을 몇 번을 와봤는데 이런 게 있구나 좋네요 네 저는 이제 지난달 4월 18일에 신나게 멋지게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그 곡이 나온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리고 내일 5월 12일날 또 네 곡이 나옵니다 꼭 많이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한소민입니다 각종 응원 사이트에서 많이 스트리밍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곡으로는요 저의 타이틀 곡입니다 신나게 멋지게 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신나게 멋지게 신나게 멋지게 신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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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존의 속에서 한 달 이룰에 함께 찾으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좋은 나비다가 흐뭇니다 한 달 이룰에 한 달 이룰에 흐뭇 나게 살아요 홉나게 사나요 힘들어도 웃으세요 사랑은 개의 다목은 넘지요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바라봐도 햇살이 빛나지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사진납에서 보상하는 모든 날이 되세요 함께는 참여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좋은 날이 다가옵니다 좋은 날이 다가옵니다 신나게 멋지게 신나게 겁나게 한글자막 by 한효정